모리우스케 선수와 응모엔 드가인치엔 선수 짧은 경기 5세트 경험도 분명히 두 선수에게 차이가 있을 텐데 응모엔 드가인치엔 선수는 이번 시즌 5세트 경기 3번 나와서 한 번 이겼습니다 모리우스케 선수는 5세트 5번 나와서 다섯 번 다 이겼어요 대단한데요 그것도 대단하네요 부드럽게 코너 돌아서 이번 초구도 성공합니다 일목적구 위치 세우는 것도 거의 비슷하죠 다음 선택도 거의 비슷해요 파란 공을 이용한 뒤돌려치기 형태 1세트가 연속 뒤로 돌려치기 3세트도 연속 뒤로 돌려치기 형태가 거의 비슷한 배치가 딱 섰고 솔직히 여기서 더 장타가 나올 만도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또다시 두 점으로 출발합니다 득점은 잘 됐고 파란 공 앞돌리기가 좀 더 편해 보이기도 하고 노란 공 비켜치기도 괜찮고요 파란 공을 보고 있는 게 각도가 좋아요 일단 저 노란 공의 위치를 만들기가 어지간하면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렇죠 진짜 운이 없지 않은 이상 빠질 데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 성공했고 3연속 득점 너무 감소하겠죠 정말 대단하죠 너무 리버스보다는 더블쿠션이 훨씬 더 lol 아 eines 멋집네요 네. 그러니까 더블쿠션이 확률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내공이 역회전성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리버스는 돌아나가며 끝나지만 진공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리 선수가 재회전을 주고 친 거예요. 역회전을 주고 친 게 아니라. 느낌이라도 재회전을 살려놓고 더블쿠션 형태를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해서 득점 확률을 최대치로 높인 거군요. 그렇죠. 옆돌리기. 출발이 조금 끌려 들어갔어요. 오늘 옆돌리기가 성공률이 70%였거든요. 엄청 잘 치는 옆돌리기인데 원래. 이거 들어갔으면 퍼펙트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아깝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기는 게 지상과제죠. 그렇죠. 소구 득점으로 넉점. 퍼펙트큐가 진짜 좋긴 하지만. 일단 이기는 게 최고죠. 응원 선수 쫓아가야 됩니다. 응원 선수도 오늘 옆돌리기가 아주 좋았는데. 각도가 좀 짧아져야 되고요. 풀리게 쳤죠. 네. 들어갔습니다. 득점 이후에 다운배치도 괜찮아요. 파랑공 뒤돌려치기가 상당히 좋게 서 있고. 이 상황에서도 일목적고 컨트롤을 너무 신경쓰다가 또 실수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파랑공 뒤돌려치기를 선택을 안하나요? 비켜치기를 치려고 하나요? 자, 비켜치기를 흰 공을 친다는 건 어느 정도 세이프티까지 고려를 한다는 얘기죠. 네. 파랑공 뒤돌려치기가 좀 쉬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 비켜치기가 자신이 있나 봅니다. 앞서 이런 공을 또 정확하게 성공시킨 기억이 나요. 역시 이 공이 자신이 있었나 보네요. 일반적으로는 뒤로 돌려치기가 낫지만 응원 선수는 이 공 성공률도 높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이프티가 되니까. 잘 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응원 선수의 경기가 나오면 이런 공을 잘 치는 선수다. 머릿속에 좀 입력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회전을 좀 길게 뽑아줘야 돼요. 최대한 긴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네, 바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트라 그런지 1이닝부터 아주 비터지게 치고 받고 있는데요. 재미있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다음배치가 조금 좋지 않겠었어요. 대회전을 쳤을 때는 저 사이 공간으로 빠지기 너무 쉬운 상황이고. 살짝 밀어서 비켜치기 형태나 대회전을 끌어서 가거나.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끌어서 치는 대회전인 것 같아요. 자, 끌리긴 끌렸는데. 좀 각도가. 어, 이거 잘하면 길게? 아, 이거 들어갔어요. 아, 이거 들어갔습니다. 아, 어려운 공. 잘 잡아냈어요. 지금 공은 이제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니, 아니, 아니. 네, 자리로 들어갔다고 알고 있죠. 네, 자리로 들어갔어요. 자,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각도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음해 선수는 이제 포기하고 자리를 들어갔는데. 네. 이 공이 길게 맞습니다. 모리 선수도 1세트 때 자리에 갔다가 서서 미안하다 한 번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 장군멍군이 아주 좋네요. 자, 그리고 이거 들어가면 타격이 큽니다. 이거 진짜 퍼펙트 큐.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말이 나와버렸어요. 오늘 3뱅크 4번, 3번. 자, 들어갔고요. 이제 5번 시도해서 4번 성공했습니다. 자, 3뱅크 잘 성공을 했고. 아까 모리 선수 얘기하셨을 때 그 얘기 하길래.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4, 5점밖에 안 남는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마지막 세트 5세트이기 때문에 11점 경기. 이제 5점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옆돌리기가 일단은 난이도는 있는 상황입니다. 키스를 빼면서 내공의 각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키스는 일단 잘 처리했고 내공 각도. 각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둘 다 진짜 잘 치네요. 두 선수 모두 너무 잘합니다. 이게 딱 일목조코 컨트롤이 정말 좋았고. 자, 한 템포 쉬어갑니다. 지금 저렇게 한번 쉬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보면은. 은구현 선수 심장박동이 몇 정도 나오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템포가 착착착착 올라갈 때는 템포를 쉬면 안 되긴 하는데 지금처럼 좀 흐름이 살짝 좀 올라왔을 때는 한번쯤 쉬어가는 게 좋아요. 비껴치기 짧게 들어왔어요, 들어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도 같이 일어날까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배치가 일단 옆돌리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트는 일단 현재 8점. 은구현 선수 타임아웃도 있고. 잠시만요. 2공을 지금 뭘 치려고 하는 거죠? 옆돌리기 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쵸? 2공? 네, 근데 조기가서 각을 재길래 투뱅크 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자, 2공이. 자, 일단 두껍게 키스를 빼고 그 상황에서 내공의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바로 가나요? 짧게 가나요? 자, 어떻게 되나요? 저 사이만 안 하면 됐는데 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점수 2점. 하하. 자, 이제 제 입술이 한번 모였다가 탁 하고 터져나오는 그 시원한 ㅍ 발음을 해도 괜찮을까요? 되죠. 아, 이제는 되나요? 이제는 됩니다. 두 점이면. 자, 근데 지금 옆돌리기가 조금 부담감이 있는 배치이긴 해요. 공을 한번 닦아달라고 했고요. 저렇게 템포를 죽여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노련한 거죠. 굳이 타임아웃을 쓸 게 아니라 타임아웃은 10점 마지막 한 점 남았을 때 써도 되니까 그렇죠. 공 닦아달라고 하면서. 공 배치를 확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템포를 쉬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나왔습니다. TS 샴푸 퍼펙트 큐 마음껏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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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도 돼요. 지금처럼 지금 응호엔 선수처럼 0점에서 자신의 모든 늑점을 전부 다 쏟아내면 받을 수 있는 특별 상이고 최초의 달성자에게는 1000만 원의 특별 상금 주어집니다. 아직까지 안 나와 있고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바로 이 응호엔 트가인첸 선수입니다. 자, 뭐가 의사전 대신이 잘못됐나 봐요. 일목적구에 뭐가 묻었었나 봐요. 그래서 일목적구를 닦아달라고 한 건데 수구도 같이 닦으면 좋죠. 그렇죠. 이거 묻은 거는 세트에 몇 번지는 상관없이 닦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애매한 상황이 의사소통이 안 돼서 이물질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공을 닦아버리면 그럼 공이 깨끗해지면서 길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아, 근데 퍼펙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너무 궁금한데 경기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애가 타는데요. 저도 지금 애가 탑니다. 어? 뭐야? 3뱅크 치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옆 돌리기가 조금 불안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걸 3뱅크 친다고요? 야, 이걸 3뱅크 선택하나요? 그냥 옆 돌리기 치면 안 돼요? 이건 3뱅크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옆 돌리기도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옆 돌리기가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에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타임아웃까지 썼어요. 자, 3뱅크 갑니다. 야, 이 강단 있는 선택인데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크라운하트의 PBA 챔피언십의 첫 번째 퍼펙트 큐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요? 들어가면 나옵니다. 자,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만. 응오엔 선수의 3뱅크. 보냈어요. 자, 억! 우와! 아! 아, 너무 아깝네요. 아. 아, 속도가 좀 빨랐나요? 아니요. 그 뭐, 속도 뭐 상관없이. 너무 잘 쳤는데. 걸렸고 근처까지는 갔어요. 야, 저공이 얇게 빠집니다. 이게 천만 원의 상금이 베트남 선수들이 꽤 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하. 자. 예. 퍼펙트 큐. 아, 큰돈이 한 번 나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 이건 또 들어갔어요. 맞았어요. 예. 키스 나고 나서 들어가면서 모리우스케 선수가 두 점을 따라 붙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면 또 경기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퍼펙트 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약간 행운의 득점이 나왔죠. 키스가 났는데 득점 됐고. 자, 스마일 보이 모리우스케 선수 미소를 지으면서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뱅크샷으로 가나요? 더블 쿠션이 좀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 더블 쿠션으로 갈 것 같고 살짝 꿈틀 각도가 아, 넘어갔어요. 이게 넘어갑니다. 예. 자, 이 전이닝의 행운의 득점을 잘 계속 이어갔어야 되는데 모리우스케 선수가 조금 아쉽게 이 공이 좀 두껍게 컨트롤하다 보니까 내 공의 밀림을 제어를 못했죠. 예. 자, 응우엔 선수의 입장에서는 퍼펙트 큐로 마지막 세트를 끝내버리면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일단 뭐 그 계획은 물 건너갔고 자, 이제 집중을 해야죠. 네. 지금 집중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아쉬움도 너무나 클 거고요. 자, 약간 역회전을 살려준 뒤돌려치기 길게예요. 자, 이건 너무 길었어요. 오히려 넘길 정도로 길게 갔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모리우스케 기회가 한 번 더 오는데 아, 배치가 쉽지 않은데요. 자, 비껴치기가 저 파란 공이 조금 떠있으면 괜찮은데 자, 붙어있는지 떠있는지 모르겠어요. 표정을 보니까 붙어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일단 비껴치기로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저 공이 붙어있으면 어려워지는 이유가 일목적구를 3분의 1 두께 그 8분의 3 두께 좀 편한 두께를 못 맞춰요. 좀 두껍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밀리고 네. 그럼 이제 그 밀림을 제어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 걸어치기인데요? 이야, 이게 너무 얇게 맞아서 뒤로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서 다음 배치가 모입니다. 아, 모이는 것까진 아니었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비껴치기가 붙어있으면 어렵습니다. 네. 네. 일목적구의 두께를 밀리지 않는 두께를 치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아, 근데 걸어치기가 역회전을 좀 많이 살렸나보네요. 5세트 3이닝 6대9 횡단을 치기가 좀 불편한 기울기이긴 한데 워낙에 패팅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자, 횡단! 네. 아, 특점 됩니다. 횡단으로 아주 깨끗하게 성공을 시켰고 이제 매치 포인트. 아, 패팅 참 좋네요. 자, 은근현 선수는 지금 랭킹이 그렇게 높지 않은 52위 왕중왕전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상금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겨야 돼요. 4강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했었죠. 네. 네. 다음 배치도 만만치 않은 배치입니다. 되돌아오기나 앞돌리기 짧게 두 개가 괜찮을 것 같고 되돌리기로 가겠죠? 어? 아니네요? 이게 되돌아오기가 두께가 예민해서 어려워요 생각보다 지금 자, 앞돌리기 짧게로 갔죠? 자, 굉장히 크게 감아봤고 자, 뒤로 빠지지면 안되는데 쭉 쳐지면서 자, 성공합니다. 베트남의 응근현 드가인치엔 무리우스케 선수와 아주 치열한 경기를 펼쳤고 천만원의 퍼펙트큐 상금까지 거의 손에 쥐나 했는데 약간의 아쉬움은 남겼지만 자신의 최고 기록을 새롭게 쓰게 됐습니다. 8강에 진출하네요. 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아, 근데 진짜 아까 쓰리 뱅크는 솔직히 진짜 운이 없었어요. 그게 저렇게 스치듯 얇게 맞으면 각도를 좀 잘못 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아, 자, 일단 이 공을 보시죠. 자, 앞돌리기 짧게 항상 보면은 얇게 칠 수 있는 초이스보다는 두께를 조금이라도 갖고 갈 수 있는 초이스가 좋거든요.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초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안들어갔다 하더라도 세이프티는 되돌리기보다 이게 훨씬 더 좋았네요. 그렇죠. 일목적으로 앞으로 내려가니까요. 참 퍼펙트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또 한 번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게 잘 맞은 공인데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완벽하게 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너무 아깝네요. 아, 이번 대회 1호 퍼펙트큐가 나올 뻔했지만 응우엔 두간지엔 선수는 성공을 시키지 못했고 모리우스케 선수는 이렇게 해서 이번 대회를 마감했고 응우엔 두간지엔 선수는 8강까지 올라가면서 이번 시즌 베트남 우승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뭐 베트남 선수들이 많이 살아남고 있기는 한데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더욱더 이 선수들끼리의 선의의 경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라운넷트 PBA 챔피언십 16강 경기에서 응우엔 두간지엔 선수가 승리했던 소식 전해드리며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군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